처음 해보는 거. 이게 진짜 처음 처음 다 처음이에요. 모든 게. 근데 그게 참 기대를 가져도 되는 게 예전에 조서방이 그랬잖아요. 처가에서 설거지를 하다 보니까 집에서도 하게 되더라. 아니요. 저는 헛된 꿈은 안 꿔요. 왜요? 안 될 사람은 안 될 거 같아요. 끝까지 안 될 거 같아요. 점막이 어둡네요. 꿈을 포기하는 게 쉽지 않네요. 아니 근데 김고성 씨 결혼 전에 이런 공약을 하셨다면요. 일주일에 한 번 요리해주기. 매일 사랑 노래 불러주기. 아 힘들겠는데. 술자리 가잖아요. 술자리 가면 이제 내가 항상 나는 미안한 마음에 노래를 부르면서 전화를 하죠. 이 노래를 좀 들어줘. 그래서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를 합니다. 어떤 걸 좀 신선했으면 좋겠네요.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바 vastly 삶이 살고Bu.. 들어오지 마. 여카카카카카카카카카. 아니 그걸 또 와이프로 감정을 해요. 가끔. 아 그니까.. 고마워합니다. 장인.. 장모님께서 슈퍼마켓한다고 그러셨는데. 일 좀 도우세요? 슈퍼마켓 일 좀 도우시나요, 가끔? 계산도 좀 하시고. 계산이 안 될 것 같아요. 아니, 그게 좀 못 적어서 그런 게 좀 잘 안 돼요. 아니, 그럼 못 적어도 사위인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근데 제가 거기 계산대에 앉아서 이렇게 의리로 이렇게 저 이거 얼마입니다 하기가 좀 그렇잖아요. 아니, 계산대가 아니더라도 슈퍼마켓에 뭐 이렇게 먼지 쌓인 것도 털 수도 있고 음식들 자리 배치 같은 거 할 수도 있고 네네네. 사인해라도 좀 하세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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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그런 거 할 수 있잖아요. 반면에 함사방이면 장모 언니가 남이섬 데이트를 가셨어요. 원희 씨는 남편분하고 데이트할 때 가장 기억에 남거나 인상 깊었던 데이트 장소? 저는 되게 많이 다녔어요. 엄마가 고기 재주면 진짜 각 산 거기 가서 막, 진짜 연애인데도 이렇게 가리고 막 구워 먹고 오고 막 그랬어요. 제일 기억에 남는 데이트 장소? 산! 산? 어느 산? 모르시. 산 보고 가나? 엄마가 항상 이렇게 도시락 같은 걸 싸주셔서 놀다 오라고 하면 한적한 데서 먹고 오고 많이 했어요 한적해서 좋았구나 아니 나 진짜 궁금해요 각자 기억에 남는 데이트 장소 있으세요? 저는 그 제가 좀 약간 놀이공원을 좋아해요 아 뭐야? 놀이공원? 형 안 맞아? 아동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와이프랑 놀이공원에 딱 갔었는데 그 당시 내가 한참 주가를 올리고 있을 때였어요 언제 됐나요? 두 값은 바로 그때예요 본인 입으로 여고생들이 막 쫙 수백 명이서 근데 옆에 아가씨는 누구예요? 막 이러더라고 딱 결혼한 사람입니다 딱 그렇죠 그때 한참 웃기 있었을 때 그때 그 수백 명 앞에서 내가 딱 그랬더니 와이프가 감동을 하더라고요 팬들은 통곡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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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회 같은 건 안 하셨어요? 없습니다 인기 지장은 없으셨어요? 지장은 많았죠 네 아니 아니 원희 씨 정말 우리 프로 많이 웃으시네요 아니 한 시간은 나오겠는데 아니 아니 버니 씨랑 신랑이랑 제 와이프들 사람입니다 그러면 미쳤어? 아니요 별나잖아요 알려주면 자 궁금하네요 새 사위들의 잊지 못할 여름과 계속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보시죠 하늘 자전거 네 밟아야지 밟으세요 밟으세요 이게 왜 말을 안 들어? 이게 왜 말을 안 들어? 이게 왜 말을 안 들어? 밟아야지 아 아니 나는 이렇게 할게 그냥 이렇게 이게 좋다 아 높은 데서 내려가서 이렇게 기분 좋네 아 호사하네 맛있는 거 먹지 아니 나 이렇게 못 나빠지고 이렇게 나이도 많이 먹은 핵맛이로 이렇게 호사를 시킨대 나 참 잠깐만요 난산모님 자전거 타고 가실게요 아 아 아 아 좋죠 시원하잖아 아 발 씻고 계십니까 올려서 다시 한번 해봐요 이게 내려왔을 적에 이렇게 올리면 쉬울 텐데 어디 이렇게 이렇게 그걸 올리는 게 아니라 이걸 밟고 이걸 밟고 차례로 발을 밟는 거지 올리는 게 아니에요 옳지 더는 안 들어간다 해봐요 옳지 아 이거 자꾸 떨어져 이쪽까지 흔들어 이쪽까지 흔들어 이쪽까지 흔들어 이쪽까지 흔들어 아이고 그냥 가세 해봐요 그거 왜 자꾸 아이고 이제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